이제 왕꽁이야 어? 이제 왕꽁이라고? 바퀴 얼굴 보게 안 돼? 비주얼 마켓이에요 버트가 누가 하나밖에 없어 드라이클레이닝 하는 중인데 버트가 누가 하나밖에 없어 안클레이닝 확인하고 있어요 자, 그럼 이렇게 한거야? 아 추위에 박은 이게 맛있어? 요새 물가 많이 흘러들어 연말에서 배틀해야지 그러지 해야하는 거 아냐 아빠 현재 배틀해야지 그러는 거 아니라고 나한테 원래 나도 토마토 하루에 지인 주차해 주시기 고춧가루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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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어 당분간 안쓰기로 했어. 감사합니다. 영어를 당분간 안쓰기로 했어. 네. 한 번 누가 뒤를 물어보면 그걸 물어보는거야. 내가 누구? 뭐 어디있게? 내가 엘레베이터라고 하면 되는데 나는 엘레베러 안쓰니까. 엘레베러 앞에 있던 엘레베럴. 그런 영어가 있어. 우리 심동협이 와가지고. 당황했을 것 같아. 근데 다른 사람 다 하네. 혹시 우리 가족들은 카카오톡에 하트 너무 과하겠어. 카카오톡을? 그런 거를. 우리 가족들은 카카오톡으로 하겠어. 졸려서 오해 주자. 나 심부린데. 혼사기 맞추기 시작했어. 연인인 줄 알았다고. 내가 손에 경고했어. 내가 몇 번 말했거든. 하지 말라고. 시즌이 그런거 없는데? 너무 사랑이 과해. 좋은 집이야. 혼사기 많잖아. 돈으로 보내라. 하트 받을 것 같아. 아하. 왜 이렇게 만들었다고. 왜 이렇게 만들었다고. 일본이냐고. 하트 받을 것 같아. 언니가 많이 모자고. 어? 아하. 너무 무서워. 너는. 네가 정보를 못 받을 거야. 죄송해요. 언니. 너 언니 국회가 보다가. 너는 외계여야? 외계여야? 한국이야. 한국이야? 너무 믿지마. 근데 내가. 서류방 가야지. 아 내 여동생아. 환이 어떻게 된거야. 내 여동생아. 내가. 내 여동생아. 너는. 나, 나. 찰. 우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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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. 우리. 우리. 행복한 날 지금이 아 Been 아픈 신촌 너를 만날 거야 너의 그 날이 예 예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~! 사모하며 울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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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 연애들은 와 맛있지 않던 입장에서 이지는 진짠다 인사oming 앨범의 집 say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